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후회하지 않는 편리한 단축키들이 많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PC 사용시에 무조건 알아두어야 할 편리한 단축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금화면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가 보면 잠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 내가 하던 작업들을 다 볼 수 있죠.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민감한 시대에는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잠금화면으로 전환을 해놓고 자리를 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프로필 누르시게 되면 로그아웃이라고 나오죠. 이 로그아웃을 이용해서 잠금화면을 만드는데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죠. 단축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잠금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윈도우키와 L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잠금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비밀번호로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잠금화면은 꼭 기억해두셨다가 활용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바탕화면 나가기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창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씩 전부 최소화 버튼을 눌러서 작업표 시줄로 최소화를 시켜주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꺼번에 최소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윈도우키와 D를 눌러줍니다. 윈도우 D 해주시게 되면 열려있던 창이 모두 최소화가 돼서 작업표 시줄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필요한 것들만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서 필요한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열려있는 창들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작업표 시줄에서 마우스를 얹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럴 경우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되어 있는 창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키와 탭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실행되어 있는 창들이 한 번에 다 나오게 되죠. 작업표 시줄에서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여기서 한 번에 보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다시 열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포토샵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창들이 여러 개 열려 있을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려있는 창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최소화 돼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렇게 창이 전부 열려 있을 경우에도 윈도우와 탭키만 누르시면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작업을 하시다 보면 두 개의 창을 한꺼번에 열어놓고 봐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창을 여기 하나 배치시키고 나머지 창은 또 이쪽에다 배치시키고 두 개를 열어놓고 보시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두 개의 창을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키와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열려있는 창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키 누르신 다음 좌측이나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화면에 좌측이나 우측으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확대가 돼서 붙게 됩니다. 해볼게요. 윈도우키와 우측 화살표 누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활성화되어 있던 브라우드 창이 화면에 반을 차지하면서 우측으로 붙게 되죠. 이때 윈도우키는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좌측 화살표 누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번에는 좌측으로 붙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화살표 위쪽을 누릅니다.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전체의 화면으로 키워지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누르면 이제는 위쪽으로 붙게 되겠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붙인 상태에서 윈도우키의 손을 뗍니다. 그러면 좌측에는 어떤 창을 열지 물어보게 되죠. 좌측에는 유튜브를 한 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반을 나눠서 좌측과 우측에 원하는 창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든 열려있는 창들은 전부 이렇게 정렬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도 보시면서 작업도 할 수가 있겠죠. 화면을 무한정 큰 걸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이나 폴더명을 바꿀 때 클릭하시고 잠시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클릭하면 반전이 돼서 파일 폴더명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귀찮고요. 간격을 좀 빨리 하게 되면 창이 아예 열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폴더나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F2키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반전되죠. 이렇게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키보드를 잘 보시면 FN이라는 키가 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은 거의 그렇죠. 데스크탑 키보드도 FN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F2를 눌러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FN과 F2를 같이 눌러주셔야 되겠죠. 키보드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컴퓨터 이용할 때 빠질 수 없는 기능이 탐색기죠. 탐색기 열어서 파일을 찾거나 복사하거나 할 때 많이 이용하시는데 매번 탐색기 눌러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키와 E키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탐색기가 열리게 되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PC 이용하실 때 PC용 카카오톡 거의 열어놓고 이용하시죠. 이렇게 PC용 카카오톡이 열려있게 되면 내 개인적인 메시지도 전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내 화면을 보면서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 메시지를 다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내 화면을 같이 보거나 자리를 비울 때는 카카오톡을 잠금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카카오톡 잠금 단축키는 컨트롤 L입니다. 컨트롤 L 주시게 되면 바로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죠. 카카오톡은 거의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하시니까 카카오톡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뜨실 때는 반드시 잠금으로 바꿔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윈도우 11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윈도우 11은 받아쓰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단축키로 받아쓰기 할 수 있도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H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내가 하는 말을 바로 텍스트로 변환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이 경우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워드패드, 메모장, msword, hwp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윈도우 H를 누르면 바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편리해요.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죠. 이렇게 PC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음성으로 얼마든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입력이 되면 나중에 이상한 부분만 간단하게 고쳐주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 기능도 많이 이용을 해보세요. 하지만 윈도우 11만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는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는 다이소나 또는 마트 인터넷에서 3,000원에서 5,000원이면 구즈넥 마이크나 핀마이크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구입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특히 윈도우 11은 되도록이면 마이크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 꼭 구비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입력이 다 끝났으면 파란색 동그라미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쓰이는 적극 권장하는 단축키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 브라우저에서 쓰이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이 브라우저에서 쓰는 단축키는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웨일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닫은 인터넷 창 다시 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이용하시다 보면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많이 열어놓게 됩니다. 여기도 보고 또 여기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다가 많이 열어놓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걸 닫는다고 하다가 이걸 닫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정말 난감합니다. 그걸 금방 찾아야 되는데 그 주소가 기억이 나지 않죠? 이럴 때 금방 닫은 창을 다시 여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T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닫은 창 바로 열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또 누르시면 그 전에 닫은 창을 여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도 닫고 이것도 닫고 이것도 닫았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T를 반복해서 누르면 닫은 창들을 전부 열어줄 수 있고요. 아예 전체 창을 닫아버렸어요. 이때는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T 눌러주세요. 전체를 닫았더라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이렇게 열어놓은 창 전체를 하나 닫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닫았습니다. 이렇게 탭만 닫는 게 아니고 정체 창을 닫았더라도 컨트롤, 쉬프트, T로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T. 그 다음은 스크롤 내리기인데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스크롤이 내려가죠. 꼭 마우스 휠을 돌린다거나 여기는 스크롤을 조정을 하지 않으셔도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바로바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 스크롤을 이번에는 올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쉬프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검색하실 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 다음은 이렇게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내용을 보시다가 보면 찾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읽어서 찾을 수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죠. 이 기능은 msword, hwp, 브라우저, pdf 상관없습니다. 단어를 찾을 때는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요. 컨트롤, F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입력한 단어를 찾아주게 되죠. 여기는 전기차를 한번 찾아볼게요. 위쪽으로 쭉 올린 다음 여기서 전기차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두 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걸 보여주죠. 여기 있네요. 전기차. 그 다음 또 여기도 보여주죠. 여기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단축키가 되겠죠. 컨트롤, F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을 닫을 때도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으면 일일이 이렇게 X버튼 눌러서 닫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닫을 수 있죠. 컨트롤, W 컨트롤, W 누르시면 간단하게 닫을 수 있고요. 컨트롤, Shift, T 누르시면 다시 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인터넷 브라우저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이럴 때는 캐시라든지 쿠키 또는 검색 기록을 한번 삭제를 해주시면 훨씬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 많이 이용하시면 가끔 한 번씩 꼭 해주도록 하세요. 컨트롤, Shift, Delete 누릅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고 나오게 되죠. 기간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록,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 기록을 지워주시면 바로 이용하면 약간 느려지는 것 같지만 그 이후로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다시 느려지게 되죠. 이렇게 사용 기록 삭제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편리한 단축키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